해월선사의 열반은 참으로 희유하다. 평소에 뒷산에서 솔방울을 줍기를 좋아하시던 해월스님. 항상 솔방울을 자루 가득히 주어 담고, 항상 쉬는 장소에서 솔방울 자루를 메고 반쯤 잃어 서신 채로 그대로 열반해 드신 것이다. 정혜사에 있을 무렵.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양식을 훔쳐내 지게에 지고 가려던 도둑은 가만히가 무거워 홀로 지게를 지려 하였으나 힘에 붙여 쩔쩔 맸다. 이때 누군가 밤도둑의 지게찜을 들어올려 슬며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놀란 도둑이 돌아보니 해월선사였다. 그는 놀란 도둑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입가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혀씨잇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내려가게. 양식이 떨어지면 또 찾아오시게나. 하한 여름이 되면 깊은 산속의 절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많이 몰려들게 마련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뱀이나 구렁이 같은 파충류들은 언제나 절 근처를 맴돌고 있다. 비만 오면 뱀과 구렁이들은 절 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비가 개면 온 마당에서 마치 운동회라도 하는 것처럼 득실거리게 마련이었는데. 해월선사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 조용히 타이르곤 하였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싫어하니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 고 타이르면 거짓말처럼 뱀과 구렁이들은 풀숲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리곤 하였다. 그래도 못 알아들은 뱀이 있으면 해월스님은 어리네. 다루듯 왜 이리로 오느냐고 타이르면서 아무렇게나 뱀을 손으로 집어 숲속에 던져놓아주곤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뱀들은 절대로 해월선사에 손을 물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해월스님은 항상 어린애와 같았으며 철없는 아이와도 같았다. 선암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시내의 보리를 보기 위해 산을 내려가던 해월스님은 지친 발걸음을 쉬어가기 위해 산밑 오막사리에 들르기로 하였다. 산밑에는 과부 혼자 살고 있는 오막사리가 있었는데 이 오막사리는 절에 오르는 길목에 있었고. 절에 딸린 밭을 빌려 과부가 붙여먹고 살면서 이따금 절의 허드레질도 돌봐주곤 하여서 절 식구들과는 무관하지 않은 사이였던 것이다. 텐마루에 앉아 쉬던 해월스님은 무심코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낮인데도 방안에는 이불이 깔려있고 벌거벗은 부목과 과부가 나란히 누워있는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다. 그 부목은 선암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꾼으로 몸이 건장하고 일도 열심히 해 해월스님의 신임을 톡 차지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에는 소를 끌고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일찌감치 절을 나섰었다. 물건을 사러 새벽 일찍 절을 나선 부목이 과부의 집 안방에 벌거벗은 채에 누워있고 과부도 평소에는 파태에 앉아 김을 메고 있을 대낮에 이처럼 벌거벗고 누워있다니. 이 모습을 보고 놀란 해월스님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네는 소를 끌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장에는 안 가고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러자 벌거벗은 부목은 기겁을 하며 일어나 앉아 말하였다. 그는 당황하고 겨를이 없었으므로 언겁결에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휴장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이 집에 들렀습니다. 스님, 너무나 배가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자네는 배가 아파 그럴 수 있다지만 과부댁은 왜 밭에 나가 있지 않고 대낮에 방문을 닫고 누워있는가. 그 과부도 할 수 없이 대답하였다. 그 저도 배가 아파 누워있는 것입니다. 큰 스님, 야단낫군. 그 방문을 닫고 해월스님은 보릴로 시내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헐레벌떡 다시 산을 올라 절로 돌아오면서 연신중얼거리고 있었다. 야단났다. 두 사람이 배가 아파 야단났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일시내로 나가려던 볼일을 포기하고 헐레벌떡 서남사로 되돌아온 해월스님은 해월스님은 젊은을 들어서기 무섭게 공양주를 불렀다. 공양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자 해월스님은 당장에 말하였다. 빨리 횐죽을 쓰라고. 영문을 모르는 공양주가 해월스님에게 물었다. 갑자기 횐죽을 쓰라니요? 스님께서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자 해월스님이 대답하였다. 이 뇌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목이 아파 죽을 써서 갖다 줘야겠다. 제 부목이 배가 아프다니요?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요. 일에 어이가 없어 공양주가 말을 하자 해월스님이 걱정스런 얼굴로 대답하였다. 제 부목만 아픈 게 아니다. 아랫마을 과부댁도 배가 아프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고 함께 누워있다. 빨리 두 사람에게 횐죽을 써서 갖다 줘야겠다. 그제야 해월스님의 말을 듣고 있던 대중들은 해월 큰스님이 아랫마을 과부집에서 무엇을 보고 왔으며 과부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모두들 입을 실록거리며 웃기 시작하였다. 건장한 부목과 과부댁 간의 심상치 않은 관계에 관한 소문은 파다하였으므로 사중 대중들은 해월 큰스님의 말을 듣자 아니 웃을 수도 없고 웃자니 큰스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웃음을 참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할 수 없이 공양주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죽을 쓴다.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죽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해월스님은 죽이 다 되자 그릇에 담아들고 자신이 직접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행자를 시키면 되겠지만 막상 아파 벌거벗고 누워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였으므로 해월스님은 자신이 직접 날라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산길을 반쯤 내려가는데 배가 아파 과부와 함께 누워있던 부목이 소를 몰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얼굴에는 언제 배가 아팠었느냐는 듯 전혀 아픈 기색이 없어 보였다. 부목은 오히려 해월스님에게 묻는다. 큰스님 어딜 가십니까? 자네한테 가고 있는 중이네. 아니 왜요? 자네와 그 젊은 과부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죽을 수어 가지고 가네. 부목은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이 자네 배는 다 나았나? 과부댁은 어떤가? 배가 아프면 횐죽을 먹어야 하길래 죽을 수어 왔어. 여기서라도 훌훌 마셔 두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믿어버리는 천진불 해월스님. 그 자신 한 번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댄 적이 없으며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낱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누구의 성인.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해월스님인 것이다. 해월스님을 속인 부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한 후 출가하였다던가. 당신은 일제치하였으므로 총독이 곧 왕이던 시대였는데 남차랑 총독이 남방에 선지식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하 몇 명을 데리고 해월선사를 방문하셨다. 총독이 인사를 올리고는 스님, 부처님의 아주 깊고 높은 진리를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깊고 높은 진리? 귀신 방귀에 털 난 게지. 귀신도 허무한데 귀신이 방귀를 낀다는 것 더군다나 그 방귀에 털이 난 것이라고 하니 대체 이 무슨 소리인고. 남차랑 총독은 여기에서 당황하여 그만 물러갔다. 이 소문이 일본까지 전해져서 분분했다. 여기에 붕괴한 남차랑의 한 무사 제자가 해월선사를 단단히 혼내주리라는 보복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당장 건너왔다. 그는 해월선사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선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 그대가 해월인가? 그렇다. 내가 해월이다. 대답과 동시에 해월선사께서는 손으로 그 무사의 등뒤를 가리키셨다.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 하는 줄로 알고 무사가 급히 뒤를 돌아보는 찰나 해월선사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내 칼 받아라. 예 하시며 그 자의 등을 쳤다. 그러자 무사는 칼을 거두고 큰 절로 예를 올리며 과연 위대하십니다. 예 하고는 돌아갔다. 선사의 지혜의 기봉이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석화전광과 같은 그러한 기틀을 쓸 수 없다. 만약 해월선사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공포심을 냈던 들 즉시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선사의 지혜의 기봉 선사의 지혜의 기봉